몇 살이냐? 나 아닌데? 자겠냐? 유치하긴. 차를 좀 들지? 어? 차를 좀 들지! 너희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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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선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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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무슨 일이야? 왜 뛰어? 미쳤어? 이거 좀 친구한테 전해주겠니? 어 알았어 오빠 걱정하지 마. 아니 진짜 잠시만요. 10초만요. 내가 꼭 전해줄게 오빠 걱정하지 마. 얼른 가. 빨리 가. 네 고맙습니다. 수연 아니 덕선아. 이제 덕선이라고 불러도 되지? 다리 아프냐? 여기 앉아. 됐어. 너나 앉아. 그래 고맙다. 선생님 왜 앉으세요? 아니요. 안녕히 계세요. 어 학생. 가방 이리 줘. 안녕히 계세요. 학생도. 네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냐? 고3 인권. 고장하라. 고장하라.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냐? 기계냐? 공부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? 아유 양심도 없는 새끼. 아유 인정만 해도 없는 새끼. 그래도 뭐 한적하니 좋네. 미어 터지는 것보다 낫구만. 좀 잡지? 어, 어 알았어. 어, 어 알았어. 어, 어.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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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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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